뭐하는지? 뭐했다고 좀 하프게 하는 거야? 아, 진짜. 목욕을 이렇게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여기 한 가지 찼네? 여기가? 아이, 살짝. 아이, 살짝. 아, 괜찮네. 그치? 아이, 살짝. 아이, 괜찮네. 아이, 싫어. 아이, 싫어. 눈꼽대고. 아우, 예술해졌어요. 아이, 예쁘다. 끝났어요. 우리 하늘이. 이제 가서 털 말릴 거예요. 나오세요. 아우, 얌전해요. 아우, 싫어. 아우, 싫어. 아이, 싫어. 아우, 싫어. 아우, 신동, 신동, 얌전해라. 아니, 예뻐요. 아우, 싫어. 오, 싫어. 오, 예뻐. 오, 예뻐. 오오오오오오. 하귀는 하귀야... 아뻑. 아잉... 주로에게 혹시 어떻게 말려? 응? 이를 주로 있어? 굴대. 네... 아잉, 주로에게 너무 싫어? 으흥, 상관없어. 아잉, 주로. 쉬는다. 고마워. 쩝쩝쩝. 흠, 쩝. 으우, 무섭다고. 왜 이렇게 안 했나들어? 빗질을 하면 되는데? 빗질 어떻게 하지? 응? 이렇게 도망가서 빗질 어떻게 하지? 빗질은 괜찮아? 응? 어, 위로 움직여야 돼. 내가 도망을 못 가 봐. 빗질을 못 하겠네? 빗질을 못 하겠다. 아, 주문 냄새 주문. 주문 냄새 주문. 아이 싫어. 뽑아. 아이 싫어. 우리, 우리 하늘이고 이런 하늘이가 아닌데? 어휴, 예뻐. 아이고 예뻐 아이고 공돌이 같아 아이고 예뻐 우리 하늘이 어우 비전같아졌네 진짜 비전같아졌네 완전 털 뿜는다 아우 도망가는거야 삐졌어 우리 하늘이 삐졌어 하늘 이거 안돼 그러면 아직 목욕 안에서 안돼 아니 아이고 야 안 씻은 놈 그만 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집사2장 집사2장 응~~ 응~~ 응~~~ 응~~ 으응~~ 맛있다 뭐 하는 거지? 오우 됐다고 정말.. 핫풀이 아닌 거야? 응 꼬라지 났어 핫풀이 아닌거야 작게 작게 화가 났는데? 추운.. 그 다음은 같이 먹으니까 다시 먹으면 좋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식사 김치 발가봐 한식들 어떻게 해봐 잠들먹었는데? 사이도 못 먹고 여러분은 제주님 곁에 맛있으면 너무 맛있어 berspace our shop